자막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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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놈이 이 큰거 한마리를 물었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자기 몸의 반 정도 되는 숨을 겨우겨우 쉬고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사냥 본능이 재살아난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입 주변에 꼬리지느러미가 나와있는게 보이시죠? 여러분 호흡도 힘겹게 하고 있는것 같아요. 물속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. 물속에 폭풍이 되어버렸는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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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몸집 정도 이정도 크기를 꿀떡 삼켜버렸어요. 이미 입에 들어갔으니 어쩔 수는 없지만 근 몇달을 아무 문제없이 지내었는데 얘가 어제 6마리중에 2마리가 이유를 모르게 배를 드러내고 죽었는데 아침에 어젯밤에 같이 너러졌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. 입을 다물질 못해요 지금 하늘에 이어가